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는 정기 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방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브랜딩 8단계 테크의 심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누구나 파는 똑같은 상품으로 리스팅을 하시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불안하기도 하고 기운 빠지셨죠 맞아요 내가 사과를 들고 시장에 나갔는데 옆에 앉은 100명이 다 나랑 똑같은 과선에서 가지고 온 사과를 들고선 서로 경쟁을 하면 불안하고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똑같은 상품을 다르게 만드는 22가지의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구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세 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뻔한 상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뻔한 판매자를 특별하게 보이는 방법 세 번째, 뻔한 서비스를 특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세상에 완전한 새로운 상품이 한 해에 얼마나 나올까요? 그게 몇 개든 간에 우리가 브랜딩에서 판매해야 하는 상품은 세상에 없던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품일 거예요 왜 우리는 흔한 상품을 팔아야 할까요? 흔하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이 많이 구입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건 큰 시장을 의미하고 큰 시장일수록 틈새 시장이 많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 오션이 아니라 레드 오션을 좋아합니다 평범한 걸 특별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위탁 판매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물건을 특별하게 보이는 작업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싱한 상품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뻔한 상품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무엇이든 적용할 수 있는 하얀 도화지를 얻으신 거세요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뻔한 상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이 특별하면 다른 상품이 된다 내 상품을 포장하는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얼마 전에 포테토 칩을 사서 먹어봤는데 진짜 딱 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과대 포장을 하는 걸까요? 보기 좋은 독이 먹기가 좋으니까요 사람의 심리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면 상품을 까보기도 전부터 이미 콩깍지가 씌어서 단점은 아주 작게 보이고 장점은 크게 보입니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어플을 알려드릴게요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인데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뽐내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초반에 이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에서 거의 100시간 이상 살펴보고 제 상품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눠 팔면 다른 상품이 된다 학창 시절에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군것질거리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다 100원, 200원짜리였죠? 그때 초코파이라던가 상자에 들어있는 과자들을 낱개로 파는데 상자로 팔 때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었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딱 이걸 온라인 유통에 적용하세요 양이 너무 많아서 고민고민하다가 구매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략을 짜보는 거죠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자 과자를 100종류를 사봐야 100만원 안쪽일 거잖아요? 그거 다 까서 한 개의 투명 포장지에 100종류를 하나씩 다 넣고 브랜딩해서 팔아볼 것 같아요 세 번째, 묶어 팔면 다른 상품이 된다 이건 앞서 이야기한 방법과 반대죠 크게 해서 팔면 뭐가 좋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맥국에서 보면 최소 MOQ라는 게 있죠? 최소 MOQ가 가장 비싼 가격이고요 많이 사면 살수록 싸게 사올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작게 해서 돈을 더 받는 건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한 크게 해서 돈 버는 건 원가 자체를 낮춰서 판매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연필 한 개와 연필 한 다스와 연필 한 박스 그리고 연필 한 파레트 모두 내용물은 같지만 수량에 따라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오는 가격도 다르지만 구매하는 소비층도 달라지고 물건을 떼오는 가격도 달라지고 판매해야 하는 플랫폼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번째, 세트로 구성하면 다른 상품이 된다 제가 접해본 세트 상품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어릴 때 제가 무슨 과자를 좋아할지 몰라서 이모가 과자 세트를 항상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설레고 내 취향의 과자가 없는데도 좋더라고요 내 브랜드의 상품이 세트로 하기에 적당하다면 선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트를 구성해보세요 앞서 이야기한 100종류의 과자 아이디어도 여기에 포함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모델을 쓰면 다른 상품이 된다 내 상품이 특별해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얼마 전에 렉스턴 신자가 나왔는데 이명웅이 나와서 화제였죠 제가 전 영상에서 상세 페이지는 영업사원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상세 페이지 자체가 영업사원인데 내 상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세 페이지에 등장하면 상품은 같으나 더 좋은 상품처럼 보이게 합니다 내 물건의 모델의 이미지가 상품의 이미지로 이어지는 것은 광고 심리학에선 기본의 이론입니다 우리 같은 셀러들은 연예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유명인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 사진을 촬영할 때 인스타에서 모델을 고용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돌아다니면서 모델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팔려는 상품의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정하고 모델에게 메시지를 보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촬영 현장에 와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촬영을 하는데 20에서 30만원 정도만 충분히 고용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를 달리하면 다른 상품이 된다 생활을 하다 보면 딱 어떤 모양의 물건이 필요한데 뭐라고 딱 이름이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구멍이 2cm 정도 뚫려있는 바구니? 채반? 쟁반? 이런 게 필요했는데 뭐로 검색해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검색하니까 나왔냐면 세탁물 보관함이라고 검색하니까 원하는 형태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신사임당 채널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다이소에서 아크릴 통을 산 것을 보여주고 이게 연필꽂이도 되고 수저통도 되고 물건 하나에 다양한 키워드를 쓸 수 있게 되죠 뭔가 아크릴 통에 넣는 용도에 따라서 키워드는 계속 나옵니다 상품 하나를 소싱하고 5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판매할 수 있죠 어떤 상품 페이지는 연필꽂이로 어떤 상품 페이지는 사무용품 정리함으로 어떤 상품 페이지는 동전 보관함으로요 여러분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파리채는 저에겐 어머니의 회초리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품명을 상표 등록하면 다른 상품이 된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을 보게 됐는데 무조건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상표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칫솔이 뭔지 궁금해서 치과 의사분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새 칫솔이 가장 좋은 칫솔이라는 말을 듣고 매월 한 개씩 칫솔을 바꿀 수 있도록 월간 칫솔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상표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이런 상품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음식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랍니다 그러면 꿀잠 음식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키워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적어도 이 키워드에선 나만 팔 수 있거든요 물론 나만의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내공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만요 많은 광고 비용을 들여서 내 상품을 홍보를 했는데 내 상품의 키워드를 다른 사람이 뺏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상표권을 등록해서 상표명을 선점을 해가지고 검색 키워드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정기배송 구독 서비스를 하면 다른 상품이 된다 앞서 월간 칫솔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내가 파는 상품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그 서비스 자체도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이라면 정기배송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 정기배송을 하는 대신 싸게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게 플랫폼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판매하려는 플랫폼이 정기배송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기능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5개를 결제해 주시면 5주 동안 정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도 됩니다 아홉 번째,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들은 광고나 TV, 유튜브를 유심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명인이 사용해서 화제가 되는 상품을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죠 만약 TV에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나왔다면 내 상품이 나온 사진을 캡쳐를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고 어디어디에 나와 누가 착용해서 화제가 된 아이템으로 상세 페이지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잘 포토샵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 사진이 달라지면 다른 상품이 된다 요즘 여성분들 중에 사진 보정 안 하시는 분 있나요? 갤럭시 폰들은 아예 찍으면 뽀샤시하게 찍히더라고요 그런 어플도 굉장히 유행하고요 현실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구매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끌어다가 리스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상품을 언제까지 팔 수 있을지 모르니까 시간 투자하기가 아까워서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퀄리티로 사진을 찍으면 브랜드도 회사도 상품도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뻔한 판매자를 특별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의 애정을 표현하면 다른 상품이 된다 제가 초반에 물건을 판매할 때 택배 상자에 물건만 넣어서 보내주니까 이런 리뷰들이 간간히 달리더라고요 상자에 물건만 덩그러니 있어서 왠지 좀 그랬네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어떤 사람도 대충 소싱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포장하고 택배를 덜렁 보낸 물건을 받으면서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어떤 마음에서 준비했고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 또는 사와서 얼마나 아끼는 상품입니다 고객님들에게 아주 잘 배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성스럽게 택배 포장을 해서 보냈습니다 와 같은 모든 내용을 사진과 영상과 글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걸 너무 잘하는 사이트가 와디즈인데요 와디즈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예요 물건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결제하고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다 물건을 받는 플랫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쇼핑에 대한 두려움을 잘 달래도록 아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카테고리에 따라 유튜브 또는 블로그 또는 SNS를 해야 한다 우리가 카테고리를 정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소비자들의 쇼핑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위생상태가 굉장히 별로인 부분에 학을 떼고 비판하고 진심으로 조언하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철학과 장사에 대한 철학, 음식에 대한 전문성 등등이 각종 매체로 알려지게 됩니다 백종원의 프랜차이즈들은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종원이 출연하는 모든 매체가 광고가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종원에 대한 신뢰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백종원의 프랜차이즈에 가면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의자를 알아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유튜브에 허리에 좋은 의자라고 검색을 합니다 어떤 유튜버가 모든 의자의 리뷰를 모아서 장단점을 분석하는 영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유튜버는 오랫동안 의자 리뷰를 해왔고 직업 또한 정형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의자를 판다면 쇼핑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소비자들이 실패에 두려움이 큰 상품들을 브랜딩에서 관련된 컨텐츠를 꾸준히 제작해보세요 세 번째, 판매자의 신념과 선행을 잘 표현하면 다른 상품이 된다 살다 보면 단골 식당 하나쯤 생기지 않나요? 보통 단골집이 되는 게 맛도 맛있지만 사실 사장님 때문일 때가 진짜 많잖아요 물건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어릴 때 탐스 슈즈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이 신발 하나를 사면 빈민국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씩 기부되는 내용 때문이었어요 요즘에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시죠 대표적인 게 오뚜기 회장님과 신세계 회장님인데 오뚜기 회장님은 살아온 날이 선해서 지나가는 곳마다 미담이 퍼져나오죠 오뚜기라는 상품이 노출되는 곳에 항상 미담이 있으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세계 회장님은 백종원이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야채를 다 사줄 수 있냐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면서 농민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모습을 표현됐죠 당시에 이마트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 페이지와 브랜드 스토리에 녹여보세요 뻔한 서비스를 특별하게 하는 9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블로그처럼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다른 상품이 된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 상품이 내가 찾는 그 물건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네이버나 유튜브를 검색하는 경우 말이죠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A 식품에 대해서 자세한 레시피를 영상 또는 글로 자세히 담을 수 있다면 판매자의 정성도 보여줄 수 있고 그만큼 상세 페이지 체류 시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B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는 전력, 전압 등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좋은 충전기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급속 충전기가 내 폰이 얼마나 빠르게 충전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는 블로그나 유튜브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블로그처럼 판매자가 직접 실험한 글과 그리고 영상을 올려보세요 소비자는 귀찮게 여기저기 찾아보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상품이 알기 어려운 모호한 상품이었다가 고객이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IT 유튜버처럼 영상을 찍으면 다른 상품이 된다 유튜브에서 IT 유튜버들이 찍는 영상들은 직접 사용해보고 상품의 솔직한 사용기를 찍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영상을 찍기가 어렵다면 천 명 미만인 구독자를 보유한 IT 유튜버에게 상품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대가로 영상 촬영이 되는지 문의해보세요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협찬이 처음이라서 상품 협찬의 조건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상세 페이지에 직접 올리거나 자료화면으로 캡처해서 올리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연관성이 있는 사은품을 주면 다른 상품이 된다 사은품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네이버에서 사은품을 검색하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해하는 물품입니다 내 물건을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물건인 거죠 사은품을 정하실 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고르고 보내주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은품은 그냥 식당에서 계산을 할 때 있는 사탕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상품과 판매자의 마음을 다한 사은품을 보내세요 소비자를 나한테 돈 버는 사람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소비자 또한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매자에게 단골이 되고 싶을까요? 네 번째, 택배박스는 대부분 다 비슷하죠? 박스를 주문 제작하는 건 대기업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색 기성품 택배 상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판매자의 마음이 담긴 스티커를 한번 붙여서 보내보세요 스티커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데 한 장이 20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님 이건 소중한 저희 고객님의 물건입니다 안전하게 잘 배송 부탁드립니다 같은 문구를 만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박스 테이프를 제작하면 다른 상품이 된다 박스 테이프에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일반 스카치 테이프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극 초반에는 어려우시겠지만 하루에 50개 이상의 택배가 나가게 되거나 부피가 큰 상품을 쓰셔서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상품 자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브랜드 상품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여섯 번째, 택배 박스 안에 향이 나면 다른 상품이 된다 이건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고요 스타벅스가 자신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점원들이 과도한 화장과 향수 사용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은 시각, 후각, 촉각 모든 감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회사의 브랜드 향을 제작해서 택배 상자에 뿌려서 포장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과 연관성이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면 다른 상품이 된다 제가 10년 동안 심리상담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대리, 김과장, 현이 엄마, 지우 아빠 등등으로 불리죠 그러면 온전히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만이 이름을 불러주게 되죠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손편지에 이름을 써서 보내주세요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만 일주일을 한 것 같습니다 섬세한 편지에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 그리고 고객의 이름이 적힌 손편지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여덟 번째,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면 다른 물건이 된다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이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나 싶지만 생각보다 고객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번호를 사용하는 건 개인정보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아무 의미나 명분이 없는 판매자의 홍보성 연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가 택배기사님에게 전달될 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고객님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오후 4시 30분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현재 6시 택배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 대표 대두 이렇게요 아홉 번째, 뽁뽁이로 상품을 포장하면 다른 상품이 된다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는데 잘 포장해서 보내는데도 이런 리뷰가 달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물건만 덜렁 들어있어서 좀 그랬어요 아니 물건을 얼마나 더 잘 보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고가의 물건이면 뽁뽁이를 싼다거나 너무 작거나 식품이면 그냥 이렇게 저렴한 pp봉투에 한번 싸서 보내는 것이 고객에게 나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끝, 많이 유용하셨나요? 제 영상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해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